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 던진 방송인 이메일이는 누구인가? 재판 출석 이재용 회장의 방송인 이메일이 계란 던져 이재용의 계란 던진 사람 방송인 이메일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법안에 출석하는 길에 누군가 던진 계란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데요. 깜짝 놀란 이 회장은 몸을 틀어 계란을 피했고 계란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뒤를 돌아 떨어진 계란을 살펴본 뒤 다시 법원으로 걸어들어갔으며 계란을 던진 이는 바로 방송인 이메일이었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1무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부당합병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이후 일부 사업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계란 던진 사람 방송인 이메일이었다. 이후 들어보니 방송인 이메일씨가 재판에 출석하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 씨는 과거 자신의 폭로와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죠. 이 씨는 이를 조선답콘과의 통화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과거 모 대학원 최고의 과정 다닐 때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 회장은 책임이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이 회장 재판 출석할 때 계란 두 개 던졌다며 감빵가라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만 주니 한국 축구 망했지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적기도 했죠. 이 씨는 1994년 MBC 공채 MC 출신인데요. 2003년부터 연기자로도 활동했으며 2011년 드라마 신기생전 이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너무oral 감사합니다. 글ус어 글쎄 고급 애교 poner